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인도에 대한 것을 사진 찍었는데요.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오늘도 아침에 일했어요. 여기는 학교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지울게요. 여기는 뭐지? 차에서 찍었는데 안 흘렸네요. 여기는 여기는 원래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지 못 찍었어요. 오늘따라 소가 잘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건 흔들린 사진이죠. 여기는 거의 다 나무랑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식물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인도인데요. 제가 집에 가면 길이거든요. 지금 제가 풍경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흔들리죠? 기다려봐요.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예.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소리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저기 있다. 첫 번째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fusion. punto. hhhh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풀들이 작체로 많아요. そう해요. 아잉абrJa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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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이게 소예요 오 안돼 네 여기는 있는데요 제가 집에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제가 풍경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잠깐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무들이 엄청 많아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흔들리죠 기다려봐요 네 여기 이렇게 풀들이 대체로 많아요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소가 지금 있어요 소가 있을 때 다시 지금 소가 있으면 찍어드릴게요 여기요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저기 아직 안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런거 틀렸습니다 네 운동은 나가보면 풀들이 되게 많아요 풀들이 되게 많아요 풀들이 되게 많고 길거리에 막 속어 다니고요 길거리에 길거리 강아지도 개도 많아요 밤에는 조심해야 돼요 강아지들이 물 수가 있어서 길거리에頻이 꼭 길거리지원 길거리가 있는데 길거리가 길거리iens 길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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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도 뿌리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